어디 채팅을 됐다 어디 제대로 보이나?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? 이걸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나? 잠시만요 이걸 조금 바꿔야겠다 어디 어디 화면 제대로 나오나? 아 캠을 안 켰구나 잠시만요 캠도 여번에 지금 해볼 예정이라 추가 잘못했다 어디 어디 소리 끄고 목이 셨어 뭐를 했다고 뭐를 했다고 목이 셨어 트위치는 이거 몇 명이 보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나? 트위치는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지? 저기요 누구 아시는 분? 헬로우 헬로우 어디 해 그냥 아무 말도 없으시네 흠집붕 흠집붕 어디 화면 찌끔 맞추고 화면도 맞췄고 시청자목록 아 시청자목록 이거를 보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요 이거 옵션 땄고 그리고 캠을 캠캠 이거를 하면 되나? 카메라 카메라 에스 어벨어러블 체크 투 시 디스포멘 라이크 라이프캠 이거 맞을텐데? 어 뭐지? 잠시만 이미 사용중이라고? 됐다 됐다 이거 하나만 켜놔야구나 어디 이러면 되나? 카메라가 너무 큰 듯? 카메라가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되나? 이 정도면 되나? 이 정도면 되나? 그쵸 이 정도면 됐죠? 카메라 이 정도면 됐죠? 저기요 말 좀 해줘요 보고있지만 말고 보고있지만 말고 말 좀 해줘요 어 에이치 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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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사람이 있으면 뭐하나? 말일대로 안하는데 뭐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게임 설명을 내가 해야하나? 말아야하나? 어? 게임 설명을 해야돼? 말아야 돼? 어? 어? 굳이 말 안해도 알 것 같긴 한데 어? 님들 제가 말해야돼요? 어? 게임 설명 해야돼? 해야돼요? 해야되나? 말아야나? 아이 귀찮아 하지마 하지말까? 하지말까?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어 잉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캠이 안보이는데 대충 이정도면 되나? 어 음 아니야 여기 두면은 내가 캠이 안보여 됐다 이정도면 된거 같 아 님들은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구나 아니 저는 제 캠이 안보여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대충 설명을 하자면 어 선박에 있던 사람들이 선박에 뭔가 외계인이나 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몽땅 죽었고 나 혼자만 남았는데 탈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잠수함을 고쳐서 가든가 아니면은 보트를 고쳐서 가든가 아니면은 헬리콥터에다 기름 채워넣고 뭐 기타 등등 해서 그렇게 탈출을 해야 돼요 하지만 언제나 템들이 다 위치가 바뀌어있고 또 괴물들도 바뀌어있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뉴게임 해봅시다 아 걱정되네 참고로 지금 트위치 시험 방송중이라 사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문제있다 싶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잠시만요 됐어 좋았어 화면도 아직 안 나오고 화면이 화면이 순간 왜 안나왔지 그러고 있었는데 나고있네 로딩 아 지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목이 쳤어요 아 왜 시작을 해도 화장실이니 아무것도 없죠 아 맞아 F키였어 일단 손전등 춥고 메모 오 플러그 솔직히 저 아직 한판밖에 안해봐가지고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쭈우 시작부터 조심합시다 뭐야 카메라 있었어 어디 아 카메라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조심조심 집중하면은 제가 못 들을 수 있어요 아 아 템 없네 위험해 위험해 조심조심조심 조심 오 소화기 피샤 피샤 아 아이 아니야 버리는거 말고 없지 아 템이 없어 템이 어? 쓸만한 템이 없어 없지 모르니까 다 열어놓고 이따가 도망가야죠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오 택 템이 템이 태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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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미 없어. 태미. 어..뭐? 어깡이다! 어깡이.. 오케이! 어깡이 나왔어요! 조심조심 들어가자 그냥 그냥 들어가 그냥 숨어있어 그냥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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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내려갑시다 꺼 꺼 꺼 꺼 나중에 이거 도망갈 때 이거 걸리니까 어? 저거 장애물이라 방해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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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모르니까 열어놓고 잠시만 기다려 다시 일단 밑에 부터 내려가자 수시를 꺽 꺽 꺽 혹시 모르니까 설마 억강이 벌써 내려오진 않았겠지 이것도 꺼놓고 누가 스팀 벨브게임 아니랄까봐 일단 다 꺼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바로 열어놓고 배터리 배터리 또 잠성각인가 아 근데 억강이는 항상 힘든데 저 억강이가 빠른데다가 잘 부서가지고 오만하면 때려 부수니까 원 조심조심 들으시나봐 깜빡 오지겠다 일단 이거 붙여넣.. 넣어놓고 그리고 플러그도 이거 꽂아놓읍시다 꽂아놔 어휴 운다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려 일단 저기 보트 쪽도 한번 가봅시다 어? 조심조심 제발 달려라 내 다리 힘내자 내 다리 어 위에인가? 어 위에다 여기 갔었고 올라가 올라가 좋았어 좋았어 어? 잠성각인가 이것도? 열어놓고 혹시 어휴 진짜 무서웠어 팀이 좀 괜찮은게 없다 팀이 좀 괜찮은게 없다 다짓자 목김 기름 휘발유에다가 휘발유 휘발유 오케이 오케이 휘발유 두개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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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어 2 en 고ün 방 utility 야 야 야 야 Ukrainian Ven 이리와! 살았다! 살았다! 아씨 안걸릴 줄 알았는데 승리로 있으면 간 것 같죠? 아니 아직 안갔어 갔나? 아직 주변에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리니까 조심하시다 아 내 심장 아 내 심장 숨을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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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위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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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낙우 생전 스토리iliz 머거 음 유효 어, 플러그, 플러그 기름이 몇 끼야? 제발 딴 데 좀 가라! 빨리 딴 데 좀 가주세요! 갔나? 간다? 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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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갇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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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갇 아직 근처에 있어 이쪽으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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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나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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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처에 있어 나 가야다 말아야다 좀 가라 진짜 용접기만 나오면 이제 끝인데 아 좀 가라 제발 아 제발 가주세요 나 가야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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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자 올라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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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더 해봐라 아... 돌아버리겄네 흐흐흐흐흐 쿨쿨쿨쿨 하... 이거를 한판을 더 할까요? 어? 이걸 한판을 더 해? 어? 하... 어? 그냥 이대로 끄기... 솔직히 아쉽거든요? 그냥 이대로 끄기는 조금 많이 아쉬운데 이거를 꺼봐라 어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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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하필 거기 있냐고 어? 아니 왜 하필 거기 있냐고 어? 아... 진짜 미치겠네 아... 내 심장 그래 한판 한판 가보자 뉴게임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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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